안녕하세요. 더글놀이에서 경란 역을 연기한 안소유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오히려 좀 덤덤한 편이고요. 저도 좀 성격이 그래서 덤덤한 편인데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들, 지인들한테 응원 문자 많이 받았어요. 너무 잘 봤다. 앞으로도 연기 열심히 해라. 응원한다. 이런 메시지도 많이 받아서 요즘 응원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간혹 가다가 네가 죽였어? 네가 죽였어?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었는데 소포는 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가해자 무리분들과 조금씩 조금씩 다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다들 실제로는 되게 쾌활하고 털털하고 현장 분위기는 되게 편안했고요. 막상 촬영 들어가면 그 캐릭터로 너무 무섭게 분해주셔서 저도 그 연기에 따라서 쉽게 같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경란 일을 많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뵐게요. 지켜봐주세요. 그때도 아는 척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